전문가 오디오 장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19인치 렉, 19인치 렉, 19인치 렉은 다양한 장비 모듈들을 장착하기 위한 표준 프레임이다. 렉에 장착되는 각 모듈의 넓이는 나사로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한 모서리를 포함해 19인치다. 렉에 장착되는 장비들은 렉 마운트, 렉 마운트 장비, 렉 마운트 시스템, 렉 마운트 세시 등이라 부른다. 각 모듈의 표준 높이는 1.75인치 위배수로 정해진다. 렉 캐비넷의 산업 표준 높이는 4.25다. 릴레이 렉이란 단어는 전화통신업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911년에는 철도 신호 시스템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장비들이 표준화된 크기의 렉을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19인치 렉, 1.75인치 렉 유닛, 1.25인치와 0.5인치 간격의 UTS 10에서 24 스크류 구멍으로 구성된 표준은 1934년에 만들어졌다. 이 표준은 스크류 구멍 크기와 1.25인치 구멍 가운데에 추가적인 구멍이 생기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 렉 표준과 호환 가능하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사용 분야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19인치 렉 포맷은 꾸준히 유지되었다. 현재 19인치 렉 포맷은 원거리 통신, 컴퓨팅, 오디오,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된다. 오래된 ILEC, CLEC 시설에서는 웨스턴 일렉트릭의 23인치 렉이 사용되기도 한다.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있는 대CIX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사용되는 19인치 렉 현대 데이터 센터, ISP 시설 및 기업 서버룸에서는 공간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장비들이 2개의 지지대 혹은 4개의 지지대를 가진 19인치 렉에 장착한다. 19인치 렉은 또한 앰프, 이펙터 등과 같은 전문 오디오, 비디오 장비들을 장착하는 데도 사용된다. 다음으로 렉이 많이 사용되는 곳은 전력, 제어 및 자동화 장비 분야다. 보통 렉에 장착되는 장비의 높이는 표기된 렉 유닛보다 1분의 1인치 낮게 만들어져서 장비 장착 및 탈착 시 인접 장비에 걸리지 않게 해준다. 따라서 원유 렉 마운트 컴퓨터의 높이는 1.75인치가 아닌 1.719인치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